용산 대통령실도 막장 코스로 갑니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항의하는 집단 행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함께 일한 동료 행정관을 영부인 밑에서 호가호의한 인물로 만든 근거가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는 행정관들의 반발이 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에게 김여사 이름을 팔며 호가호의하는 일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전현직 대통령실 인사 9명의 실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대통령실 행정관도 4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견 참여 의사를 밝힌 행정관 규모는 약 30명 정도라고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실장도 수석도 보호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네 당나라군이 아닐 수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당정 갈등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사태는 파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상한 긴 탁자 탑승목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싸구려 탁자 어디 강당 구내식당 비슷한 그런 코너에 이렇게 차려놓고 비서실장하고 당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자기가 중간점에 앉아서 사진도 이렇게 손짓고 힘주고 있는 사진이 우쭐과시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메일 우두머리 수컷의 우쭐과시예요. 어깨에 털 세우고. 딱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거기서 아니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게 무슨 뉴스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상식으로 비춰보면 언제든지 만나야 되고 공개적으로 필요하면 만나고 또 필요하면 비공개로 만나고 몰래도 만나고 단독도 만나고 배석자에게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립민복을 증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머리 맞대고 상의하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면담이 몇 달 동안 되냐 안 되냐는 뉴스가 되고 그다음에 면담 들어가기 전에 면담이 독된지 들어가기 전에 뭔 얘기할 거라는 걸 당대표는 흘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푸대접하고 사진 이상한 거 내보내고 이게 침팬지 사이의 우두머리 수컷하고 웃줄과시하는 2인자 사이의 갈등 양상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치는 인류 역사보다 오래되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정말 기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이 이렇게 강하게 나간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윤석열, 한동훈 회동 사진은 많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출처는 대통령실입니다. 사진 기자들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전속 사진사가 촬영하고 대통령실이 고르고 골라 언론에 배부한 사진이라 대통령실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두창이가 이렇게 두 팔을 쫙 벌려 테이블을 짚고 있는데 표정을 보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언뜻 조폭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모습이고 또한 이번 회동에서 윤석열은 약속 시간보다 20분 늦게 회동 장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보 문제로 급히 통할 일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의도적으로 기다리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또한 더 문제는 한동훈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윤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조치를 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굳이 문해력을 들먹이지 않아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초딩들도 압니다. 듣기 싫다는 것이고 그런 얘기나 할 거면 찾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윤은 한에게 정부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살아야 너도 산다는 겁니다.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하니 조중동 같은 정치 훈수꾼들의 꿰매 넘어가 경거망동하지 말고 꼬붕답게 얌전하게 시키는 일이나 하라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상황인데 둘이 스스로 자멸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답하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